제 chasing 제가 제대하고 다시 그전 하이언 팀으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다시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상무 가기 전에는 어린 나이에 속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실수만 하지 말자 그런 뮤즈였는데 지금은 약간 책임감 가질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중간 나이 됐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 갖고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이번 시즌은 지금 하연 배 감독님은 비베니스도 어떻게 보면 제 2의 공격수 하시니까 그런 거 항상 생각하면서 몸싸움 같은 거 많이 하는 위주로 원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성적에 비해서 무조건 잘 좋아야 될 것 같고 플레이오프도 가는 게 다 저희 목표 같아요 저는 3번 민건기입니다 수비수고요 2년 만에 다시 친정팀 복귀했고 많은 팬분들이 하연 일산에 많이 오셔서 시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